마지막 그 목소리, 정진욱 그 자식이었어. 죽였다. 이렇게 흥분되는 싸움은 오랜만이구나. 죽어라. 이그린트. 처음부터... 해상하고 있었구나. 재미있군. 설령없다. 일어나라. 설마 인녀사카도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? 그럴리가... 침이 있는 놈이 하나 더 늘었구나. 너부터 패여지지. 쓰레기 주제의 체법이구나. 아... 미인스피. 참... 일어나라. 2차 패즈베이 도포 2차 패즈베이 고속을 다 넣지 못했습니다. 나은맨 전부 곧 소용없다 바로 끝내 주지 참여 맹수 여기까지 반격의 시간이다 느리고 세가리 빌려 동작 부분도 적합 승 승 우크를 에어엑 이럴야 최강힐러 불이 이 기술을 부수할 시간입니다. 아, 끝내주지! 아, 끝내주지! 태강 킬러, 등장! 흠! 치약으로... 보내준다. 본주야. 새끼 자식들이! 네가 자랑하던 병사들이 고작 이정도였나? 이 녀석들도 너만 처치한다면 모두 사라질 거다리니! 끝인 것 같네? 누구를 사라질 거다리니! 누구를 사라질 거다리니! 말했지? 미치라고? 아, 뭐하... 이럴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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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